지나가던 아이들이 들어왔어요. 한 명 안 받고.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파이팅!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게 됐어요? 난방비가 너무 폭주했어요. 난방비가 너무 폭주했어요? 지금 누구 쫓아내야 돼요? 누구 쫓아내야 돼? 윤석열, 윤석열이요. 윤석열 왜요?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. 너무 싸가지. 김건이요. 그 다음 누가 또 내려와야 돼요? 윤석열이요. 그 다음에 김건희? 네. 왜요?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못 새겼어요. 네? 못 새겼어요? 네. 그래서 합리하게 된 거예요, 거리에서. 자, 그러면 한 번으로 갈게요. 윤석열은 내가 윤석열을 한 번 퇴진하러 세 번 해주세요. 자, 윤석열은 퇴진하러! 퇴진하러! 아, 고맙습니다.